이 문서는 삼겹살을 구운 한국 요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리의 주재료로 돼지의 갈비에 붙어있는 살에 대해서는 삼겹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굽기 전이 삼겹살 삼겹살과 상추쌈 삼겹살 또는 삼겹살 구이는 돼지의 갈비 부위에 붙어있는 살 또는 삼겹살을 구운 음식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원래 소고기에 비해 돼지고기는 선호도가 낮았다. 그러다 1970년대에 들어 정부가 소고기 값 안정대책으로 돼지고기 소비 육성책을 적극 펼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돼지 보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냉장고가 대중화되면서 가정에서도 고기 보관이 손쉬워졌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돼지고기를 사와 보관하는 경우가 늘었다. 1980년대부터 돼지고기의 갈비살 특정 부위를 삼겹살 로칭하게 된 이후 1994년에는 표준국어대사전 애표제어 삼겹살 이등제될 정도로 널리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 1996년에는 대패로 얇게 썬 모양 같아서 붙여진 대패삼겹살이 등장하였으며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회식 메뉴가 소고기 등심 갈비에서 돼지삼겹살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잡았다.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보통의 삼겹살에 칼집을 넣은 칼집삼겹살로 발전하였다. 식당이나 대형마트에서 팔던 기존의 삼겹살은 두께가 두꺼우면 속까지 익는데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빠른 조리를 위해 얇은 두께로 유지해도 식감이나 육즙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생긴다. 때문에 두께를 두 배로 늘리고 고깃결을 따라 조금씩 칼집을 넣어 두께는 두꺼워도 열을 접하는 면적은 늘려 속까지 잘 익게 만들었다. 고깃집을 중심으로 펴져 나간 칼집삼겹살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칼집삼겹살을 판매하는 경우도 생겼다. 일례로 2016년부터 칼집삼겹살을 시판한 이마트에서는 전체 삼겹살 매출의 25%에 달했다. 삼겹살에는 비타민 b1과 단백질, 아연, 엽산, 인, 철분, 칼륨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비계를 이루는 지방의 비율이 다른 부위에 비해 크다. 때문에 황교익 칼럼리스트는 삼겹살의 맛은 거의 지방에 기대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이 타면서 내는 고소한 풍미와 그 지방이 전달하는 야들한 촉감을 즐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 과잉 섭취로 비만 위험이 커서 항상 논란의 위치에 있는 요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류 섭취량이 과도한 나라의 사람들처럼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 섭취를 비만과 연결시켜 걱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만은 특정 음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총지방의 함량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음식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봄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 되면 삼겹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과거 강원도 태백과 영월의 탕광에서는 하루 일과를 끝낸 광부들이 목에 걸린 먼지의 배출을 돕는다는 속설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도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은 2007년 돼지고기가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신체에 쌓이는 것을 일정 부분 막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2017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상추, 양파, 마늘 등과 같이 먹으면 바람성 물질 발현을 60%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고기를 구울 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인 벤조, A, 피렌의 체내 독성화를 줄인다는 결과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